왕대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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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러 왔습니다 저 이 동네에는 이런 대나무가 없어요 이렇게 왕대나무 이런... 이런 대나무 뿌리를 캐러 왔습니다 와... 이런거는 겁나 크다 대나무가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지 그죠? 왜 이렇게 크는거야 이제 또 가시나 저번에 농장에 오셨던 분인 사장님이신데 왕대나무가 좋다고 좀 파가시라고 그래갖고 굴삭기 들어왔을때 요거 좀 떠갈라 그래요 이만큼 이만큼 떠와서 저희 그 소나무 옆에 뚝방 무너지는 제일 높은데 거기다 좀 심으려고 이게 쓸모가 많습니다 이 왕대나무가 근데 저희 동네에는 왕대나무가 없어요 저희 있고 거기는 딱히 가느다란다 대나무만 있고 이 왕대나무가 이게 쓸모가 많아요 횟대 만들어도 되고 사용 용도가 많습니다 이만큼 딱 떠가야지 아 저거 여기가 몇개 백한다 그랬어요 아주 굉장히 일년만에 이렇게 큰다네요 탁 왕대나무 맛입니다 이게 일년만에 이렇게 큰다니깐 뭐 금방 크는거죠 뭐 이런거 그죠? 이런건 쓸때가 없어서 없어서 이런거 이런거도 좋다 와 얼굴만이 없네 그죠? 이런거 쩍쩍 버리는거 이런거 이것도 배구리 뿌리 이렇게 쓰여야 하는데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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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가 뿌리가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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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쪽으로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덮어놨는데 여기에다 뭘 좀 심어야 돼 대나무를 심어야 돼 대나무 대나무가 뿌리로 잘 번지니까 좀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쪽 사면 쪽에 다 심으려 그래요 근데 저희 동네 저희 마을에는 저런 왕대나무가 없어요 이런 대나무 이런 이렇게 얇게 이렇게 얇게 자라는 거 있죠 이런 대나무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얇게 자라는 거 근데 이런 대나무는 쓸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저거를 심을까 심으려고 파온 겁니다 왕대나무 왕대나무는 쓸데가 많아요 우와 이게 씹기는 싫어하는 거 씹는 거는 그냥 구삭기로다가 금방 실었는데 야 이게 심는 게 만만치 않겠네 엉랑이는 또 석질합니다 석질 대나무는 잘 번지니까 군데군데 심으면 될 거 같아 여기 겁나 넓게 파야 되네 그럼 인생하나 심어 아우 저거 한참 다 심어야되네 이게 놀러다가 싹 번져갖고 바닥으로 바닥으로 쫙쫙쫙쫙쫙 뭐야 번져나가면은 제 소망입니다만 쫙쫙쫙쫙 번져나가면은 이 쑥을 좀 잡아줄 것 같습니다 이 밑에다가도 심어야 돼요 오늘 삽질 겁나하게 생겼습니다 싹 реальн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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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